이 개멘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블록스에서 말랑이 거래하러 왔어요 미호야 미호야 내 말랑이랑 거래할래 니 말랑이 구멍 뚫려서 싫은데 어? 불량식품이네 갖다 팔아야지 어쨌든 이 말랑이 거래에는 많은 말랑이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? 상점에 피자도 있고 돼지조금통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네모랑 동그라미 세모도 있고 게임기 제일 비싼게 전투비행기야 얘들아 어쨌든 거래할 거 들고 오도록 미호랑 나랑 거래하게 되었네 피자 줄게 피자 이거 제일 싼 거 아닌가? 10원짜리인데? 알았어 그럼 나는 음... 구멍돌림 말랑이 그래 좋아 너한테 좀 주지 뭐 하지마 피자랑 교환 완료 나 천차같다 그럼 나 찾게 리아야 나랑 교환하자 그래 그래 리아한테는 뭘... 어? 리아 닮은 거 선물해줘야겠다 자 리아 닮은 고약한 고양이 어? 그럼 나는 토마토 장난하세요? 토마토를 어떻게 고양이랑 교환을 하냐? 그럼 하나 더 다른 것도 올려라 그럼 토마토 한 개 더 추가 추가 추가요 토마토 하나 더 아 뭐야 토마토를 몇 개를 줘 토마토 하나 더 토마토 부자야 왜 이렇게 토마토가 많아 토마토 하나 더 장난하세요? 장난하면 벗글만한데? 알았어 알았어 교환 교환 토마토 하나 더 알았어 교환 교환 토마토 하나 더 야 무슨 토마토 그... 야 토마토 살인마야 토마토 하나 더 야 그만해 오케이 응 교환 야 야 그 고양이처럼 울어봐 냐옹 하하하하 귀여워 그리고 얘들아 말랑이라도 얻는 방법 있는데 이 럭키블럭을 까면 돼 어 나 곰이 나왔어 오 스파이더맨 곰이 이거 얼마짜리지? 비싼 건가? 볼까? 얼마짜리인지 우와 3,999원 우와 비싼 건 나왔다 저랑 교환하실 분 음... 저요? 저 먼저 올릴게요 네 토마토 토마토 거절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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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랑 미호야 나랑 거래할래? 그래 좋아 나는 너한테 오늘 뭐 줄 거냐면 깜똥을 하지 마라 자 오늘 미호랑 거래할 거 올립니다 이 스프레이 스프레이랑 그리고 네모 고지올게임 네모 추가용 그러면 그 스프레이가 얼마짜리니? 비쌉니다 나름 나름 비싸요 스프레이가 음... 아 계단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2,900... 3,000원짜리입니다 3,000원짜리 아 그래요? 그러면 저도 가격을 맞춰서? 네모 나쁘지 않네 네 그럼 저는 세모랑 세모? 구멍 뚱뚱 이거랑 아 거절이요 왜요? 자 님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영이 알죠? 영이 인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미님 네 이제 교환해요 저 거래할 거 다 올렸어요 토마토 축제인가 여기? 저 방금 299 로봇수 주고 영이 샀거든요 아이 님아 님 뭘 좀 모르시네 네 이거 보세요 아니 여기 이렇게 어? 건강에도 좋고 어? 배도 부른 네 거절이요 토마토가 이렇게 50개나 있는데 거절 거절 구독 여기 퓨전 기기가 있어 퓨전 토이가 아 여기서 합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잘 봐봐 토마토 세 개를 이렇게 합성시키면 이게 의자가 나온단 말이야 나 영이 인형 아까 샀거든? 네모랑 영이랑 니 세모까지 합치자 오케이 애들아 잘 봐봐 세모 모았고 자 그리고 네모 모았고 그다음에 영이 인형 모았단 말이야? 이거 세 개 합쳐볼게 뭐 나올지 기대되지 않니? 될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좋은 거 놔 불완났네 영이 인형이 얼마짜리냐면 9,999원 짜리야 으으으으 own 자 이거 세 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네 모 올렸고 세모 오렸고 영이 올렸습니다 오케이 합치면 좋은 거 나온다 했으니까 큐전 아아아아아아아 deben 2만 5천 원짜리 얘들아 이득인 건가? 이득이지 9,990원짜리였잖아 어 얘들아 나 2만 5천 원짜리 얻었어 뭐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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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봐봐봐봐 이게 2만 5천 원이래 와 사탕인데 2만 5천 원이야? 말이 되나? 미호야 미호야 그럼 내가 미호야 내가 있잖아 그 사탕도 나 줘 우리 합쳐보자 2만 5천 원짜리랑 3만 원짜리 합쳐보자 우리 너 양아치니? 아니 아니 다 뺏어 아니 궁금하잖아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지 아 그리고 일로 와봐 내 돈 아니잖아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러면 내가 투자 좀 할게 왜 특별히 빌려주는 거야? 아 좋은 거 나오면 두 배로 갚는다니까 2만 5천 원이니까 두 배면은 5만 원을 갚아야 돼 알았어 내가 합성해서 진짜 좋은 거 만들어드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야 2만 5천 원짜리 그리고 3만 원짜리 아 이거 하나 살게 레전더리 큐브 200 로봇 썼다 과연 어 4천 원짜리 나왔어 4천 원짜리 램프 이거 3개 합쳐보자 자 지금 4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아 4천 원짜리 너무 부족한데 근데 내가 욕심 좀 부릴게 이거 2분만 기다리자 이거 2분만 2분만 제빨 좋은 거 나와야 될 텐데 어 500원짜리 방패 팔구 어 400원짜리 지팡이 팔구 마지막 하나 1,500원짜리 하 부족한데 안 되겠다 얘들아 얘들아 영희 인형 한 번 더 살게 오 음 자 영희 인형이랑 미호가 준 사탕이랑 3만 원짜리 한번 합쳐볼게요 영희야 가자 영희야 잘할 수 있지? 아 잘할 수 있어 그래 일단 부정타니까 이 사람들 가면 해야겠다 자 간다 영희 넣고 사탕 넣고 3만 원짜리 넣고 간다 좋은 거 아 6만 원짜리 나왔다 6만 원짜리 좋은 거 아니야 6만 원? 그치 6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음 음 정말 잘 나왔어 얘들아 그래도 오 음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은 네모하고 또 섞어봐야겠다 헵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얘들아 템 줘봐 다 줘봐 빨리 합치게 없어 없어 없죠 다 봤어 다 합쳐서 없어졌어 너네 시바견 있는 거 봤어 다 줘 없어 네 없죠 네모 머리도 봤어 빨리 따라와 없어 빨리 아니 없어 얘들아 내가 방금 심심해서 어 피자 150개를 합성해 봤거든 어 응 근데 분명 시작할 땐 1,300원인가 1,500원이 있었단 말이지 응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또 합성을 계속했는데 7,000원짜리가 나왔어 1,000원으로 7,000원을 만들었어 뭐? 그게 가능해? 오 버그인데? 그 정도면? 그럼 나 오토바이랑 파빈이랑 한번 섞어볼까? 야 내 오토바이가 6만원이 됐어 안 좋은 거라 섞으면 안 되나 봐 뭐야? 15만원짜리다 15만원짜리 오 아 피자 두 개랑 섞었는데 어 뭐야 왜 이래? 뭐야 좋아요 자 여러분들 15만원짜리 이 호박머리를 얻었습니다 나이스 와우 돈 많이 벌었다 투자다 그래서 내 거 갚을 거지? 5만원을 갚기로 했잖아 아이 그럼 미워 일로 와봐 내가 한 번에 돈 갚을게 자 이거 6만원짜리다 너한테 갚았죠? 자 그걸로 합성하고 재밌게 놀아 이야 재밌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말랑이 거래도 하고 합성도 하고 뽑아서 좋은 거를 얻는 어? 그럼 말랑이 거래를 해봤는데요 야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? 이야 미워 오늘 돈 벌었네 다 네 덕분 자 그럼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말랑이 거리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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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